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공격은 이렇게 공격을 마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격을 이용해서 공격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잘 아뢰할 것 같은데 아마도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공격을 주어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핥alar 아하! 하아! 아하! 하아! 아! 아! 하아! 하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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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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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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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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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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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세조! 갈피!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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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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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